고기 고기다가 예 이 남부여 붙여 가지고 아니요 거기다 살짝 걸려 있게 끔 만요 망치로 요 어르신이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눈 거짓말이 아니고 눈 깜빡할 사이에 붙이니까요 고고고 고기 원래 있던 자리다가 요 요기 인사 영업에 붙여 가지고 어떻게 되거든 어디요 그럼 고고 고기 이렇게 자꾸 있어 있어 보세요 이렇게 아니 원래 있던 대로 요 아 제가 붙일 때 니까 아 이거 제 강력본도로 붙임 어떤 눈 깜빡에 착 붙습니다 이래 뭐 못해 가기 다 다 내게 돼서는 예 아이처가 지금 그 점이 오늘 붙여 가지고 오면 어디 이 탭으로 감아 가지고 돼야 되거든 눈도 이 자리 같으면 연결해 줘야 되거든 이 붙여 가지고 머리 탭으로 감아 가지고 붙여야 된단 말이야 아유 제 제 눈 깜빡할 사이에 어르신 그거 지금 뭐야 고고 잡고 있으세요 아니 아니 말고요 요 나무를 요 요 고고 고고 딱 연결해 예 고래 꼭 잡고 있으세요 꼭 삐딱하면 안됩니다 이게 이 강력본드가 나무 이렇게 붙이잖아요 진짜 거짓말 처럼요 이게 눈 깜빡할 사이에 딱 붙어요 조금만 한 몇 초만 더 잡고 계세요 그냥 고대로 조금만 더요 이제 놔보세요 이제 놔보십시오 아니 그냥 놓으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 여기다 대고요 살짝 원래 있던 자리만 해 놓으면 제가 이거 갖고 딱 붙이면요 아주 거짓말 처럼 그냥 탁 붙으면 한 번 붙으면 아주 백 년은 안 떨어집니다 아유 뭐 그런 걸 걱정을 그래 하시고 아유 그건 다른 여기 다른 분들이 오셔도 그거는 저 저 초등학생들도 눈 깜빡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걸 그 걱정을 하시고 진작 말씀하시지 참 아유 아니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어르신이 위로 올라왔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양경씨가 이렇게 된거죠 아니죠 이게 여기 원래 붙었던 거죠 아니 그것도 원래 붙었는데 예 이거 양경씨가 이렇게 붙는대로 이게 여기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더 빼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붙여야 되죠 아유 이따 붙이면 되니까 이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었던 거죠 끊고 한 번 망치로 살짝 붙여 보세요 음 그 보세요 예 예 그 기자로 다 갔나 이게 떨어져는데 그냥 두겠네 아니 그 고걸 살짝만 붙여놓으면 제가 본드로 이렇게 붙이면 예 더 부터 더 더 더 더 박아야 될 거 같은데요 더 못이 딱 붙여야죠 더요 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목이 속 깨끗네 이거 꼭 꼭 꼭 뭐 자리가 예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냥 콩콩 내리지 더 더 내리지 더 더 더 붙어야됩니다 네 더 더 더 더 붙어야 됩니다 이게 들렸습니다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접착이 되고 나서 본드로 탁 붙여야지 이게 자극하고 붙거든요 쩡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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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쩢 여기를 연결 써야 되거든 아니요, 옛날에 있던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 밖에 있던 자리 여기 난 딱 내가 뭐지 안 먹어 이게 무슨 나무죠? 수나무지, 이게 안 먹어 그 정도면 됩니까? 이 정도면? 이쪽 붙여봐요, 이쪽은 내가 연결 써야 되잖아 어디요? 여기로 여기 이렇게 연결 써야 되거든요 응 아, 보이 근데 이게 나무가 세월이 흘러서 그러나 이렇게 벌어졌네요 연결 써야 되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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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포토 붙여야 되거든 아니, 제가 촬영 그만하고 제가 붙이겠습니다